이제 그의 향기를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수 세븐이 직접 고른 향수로 알려진 터치바이 세븐이 국내에서 판매됩니다. 세븐의 향수 터치바이 세븐은 오는 31일 YG엔터테인먼트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런칭하는 YG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선보이게 되는데요. 당초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된 특별 아이템인 만큼 이번 한정 판매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게다가 터치바이 세븐 향수는 일본에서 다음 달 15일 세븐의 단독 콘서트를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국내 팬들이 일본 팬들보다 먼저 만나보게 되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생기 넘치는 매력적인 향으로 세븐 팬들은 물론 일반 향수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